운명의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고우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의 첫 번째 시도의 꿈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마감 시한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선수 계약 협정에 의거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내년 1월 4일 오전 7시까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절친한 동갑내기 친구이자 이정우와 천암매제 사이가 된 두 사람은 한날 1시에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섰으며 이정우는 이미 계약을 끝낸 상태지만 고우석의 경우 아직 계약에 근접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팅 초기에 불펜 보강을 필요로 하는 세인트로이스 카디널스가 고우석의 현지 에이전트와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그 후 정확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LA 다저스나 필라델피아 필리스 등 불펜진 충원이 필요한 구단들을 대상으로 현지 언론에서 먼저 한국인 마무리 투수 고우석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며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의 스포츠 매체들의 경향을 보면 sns를 통해 빠르게 보도가 이뤄지고 후속 보도 대응 속도도 매우 신속한 편이고 특히나 이적 시장의 경우 한국에서도 몇 초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공유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우석의 이적 가능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매체에서 구원투수 고우석 등 아시아 출신 선수가 2024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언급분으로써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성탄절 전후로 연말 휴가에 돌입하면서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고 고우석의 포스팅 성사 여부도 결국 해를 넘겨야 알 수 있을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포스팅 협상 기간이 30일이고 1월에 진입하면 마감 시한이 코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다면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한편 LG 구단도 기다리는 입장으로서 LG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따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년 시즌 마무리 자리를 두고 고심해야 할 상황에 팀을 떠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LG는 고우석의 포스팅을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도전해볼 수 있도록 허락하되 포스팅 금액이 나온 후에 선수와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LG가 지명해서 정상금 마무리 투수로 에지중지 키운 고우석이 헐값에 진출하겠다고 하면 반대하겠다는 뜻을 둘러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또한 고우석도 모든 일을 에이전시에 일임한 채 덤덤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포스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우석이 당장 갈 곳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 역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크게 실망하지 않고 2024 시즌 준비에 더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고우석에게는 최악의 수는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일을 진행시킬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내년 FA 자격을 취득한 후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고 1년 후 FA 자격을 얻으면 그때 다시 보다 더 자유로운 신분으로 협상이 가능해지기에 최고의 상황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내년 시즌 엘지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